이제 우리 신규 기자랑 얘기를 해봐야죠. 마침 또 연중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달 말이 이제 올해 첫 FMC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을 못 하게 되겠네요. 어쨌든 신 기자가 오늘 준비한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우리나라의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생각 낮아도 너무 낮죠. 요 낮은 거를 좀 끌어올리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겠죠. 주가를 이제 순 자산 가치로 이제 나눈 거니까 요거를 끌어올려야 된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국내에서 굉장히 PBR이 낮은 종목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일단 PBR이 낮다고 하면은 자칫하면 이게 가치주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가치주가 아니다. 국내에서 살펴볼 때는 이게 가치주라고 보기는 국내 저 PBR주는 조금 가치주와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PBR 낮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넥스틸이 0.03으로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TY홀딩스 최근에 태연건설로 얘기가 많았던 그 기업이 PBR이 0.1 수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건설사죠. 한신공영이 0.11 수준이었고요. 0.1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0.1이라고 하면은 자산을 차라리 파는 게 더 낫는 거 아니냐. 상장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이프로젠이나 위니아이드, 장원테크 이런 기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향성을 살펴보면 경향성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PBR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낮다는 건데 주가가 낮다는 거는 성장성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내수주, 건설주, 금융주 위주로 저 PBR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나타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조산업이라든지 비와이씨라든지 영업무역 이런 것들은 소액주주 분들도 왜 이렇게 자산 평가가 좋지 않고 주가를 일부러 좀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었는데. 주가 띄워봤자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 띄울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이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완화와 PBR 재고가 같이 간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상속 이슈라든가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지켜볼 부분인데 역시나 PBR이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 전체 상장사의 44%가 PBR 한 배 이하라는 기사도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너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 당국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저 PBR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될 텐데 어떤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이웃나라 사례들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 쪽을 보면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안 정도로 일단 검토하고 있고요. 금융위에서 아마 재고 계획을 쓰는 걸 사실상 의무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BR 지표 낮은 곳들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안 밝히면 금융위가 이거 명단 올려서 공개적인 망신 주기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주가 부양 대책을 기업들이 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넛징이라고 합니다. 팔꿈치 찔러서 기업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협의해서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아마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투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는 기업이 스스로 주주가치 방안 내놓고 평의성 증가 이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 자금이 PBR이 높은 혹은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아마 기술을 하나 구성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이 펀드에는 아마 연기금이라든가 한은이라든가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양한 대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군요. 이렇게 낮은 PBR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주가 부양 제도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 정부에서 내놓은 안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 1일에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거든요. 일본 사례 연구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과 상당한 부분이 일치를 했습니다. 일본 사례를 참고를 했군요. 그렇게 굉장히 보여지고요. 그러면 일본이 어땠느냐 봐야 되는데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PBR주라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게 잘 될까라는 의문도 아마 시장에서는 있었을 건데 일본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정부가 저 PBR주 가치 재고를 좀 촉구하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아까 예상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던 PBR주 공시라든가 주주가치 계획 재고하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JPX 150 지수 만들어서 MPIF 일본의 연기금이죠. 연기금에서 돈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 일본 증시 자체 오른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저 PBR주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사주 매입 발표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2023년 6월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35%도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니케이지수가 역대 최고치 갈까말까 하고 있죠. 그 원인에 우리가 주로 금융 완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것이 크고요. 엔저에 따른 어떤 수출주 재고 효과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기저에는 우리 신 기자 얘기처럼 이렇게 저 PBR주를 끌어올리는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통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실제로 부응이 있었다. 자사주 매입이 아주 활발했다. 그게 이제 작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렇게 저 PBR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저 PBR주라는 것이 가치주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성 부분에서 어떤 기업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두 가지 부분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의 입장 잘 따르는 저 PBR주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들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난방공사가 지금 대표적인 저 PBR 기업이고요.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아까 일본 사례를 보면 대규모 주주가치 재고 방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고 반전은 이제 총선 이후에는 전기를 올릴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앵커께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일부러 지금 주가 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BYC라든지 사주 산업이라든지 영업 무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저 PBR주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의 저 PBR주들은 상속세 완화라는 이슈가 함께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소가 된다면 이 지배구조 기업들은 한 번 볼만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아직 상장한 기업은 아니지만 K뱅크 다들 아시죠? 지금 뭐 많이 쓰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은행들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있고 토스 그것도 있고 이 K뱅크가 상장을 재추진한다 그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K뱅크 공시 보면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더 상장 문턱 넘어 보겠다. 이렇게 노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상장이 한 번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코스피 예비심사 통과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이었으니까 잘될 걸로 봤는데 시장 상황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난해 2월에 상장을 한 차례 철회를 했었습니다. 네 왜 재추진하는 거죠?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공모주 최근에 계속 좋았잖아요. 공모주 시장 환경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K뱅크가 될 것인데 인터넷 은행이니까 카카오뱅크 주가가 요즘 조금씩 오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닥 짚고 오르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마 관련 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있을 것으로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봤고요. 카카오는 너무 나락으로 갔었죠.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이 회사가 내년 내후년까지 상장을 실패하면 지난해 유증을 1조 원 정도 유치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후년까지 상장 실패하면 투자금 반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고려하면 상장 지금 추진해야죠. 네 돈을 또 끌어모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상장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장 성공 시 살펴볼 수혜주는 우선 이 회사 지분 구조 살펴보면 조금 나올 겁니다. K뱅크 지분 갖고 있는 상장사들 보면요. BC카드가 33.72%로 이 회사 대주주입니다. BC카드는 상장 안 했으니까 BC카드의 최대 주주 누군가 봐야 되는데 KT가 그렇거든요. KT가 BC카드 갖고 있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12.58% 갖고 있으니 우리금융지주는 K뱅크의 수혜주로 생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역시 5% 이상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가벼운 몸집으로 관련주로 분류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만큼 대주주는 아니지만 KG 이니시스는 K뱅크 지분 1.2%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브리지텍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더 K뱅크 관련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K뱅크 지분 0.8%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 빠르게 가겠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공모주죠. 지금 방금 전에도 이제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공모주 일반 청약 두 곳에서 이번 주에 4개가 있었죠. 우리 미리 전해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2개가 어제 일반 청약을 받아서 마감을 다 했는데 청약 흥행에 성공을 다 했다고요? 두 회사에 몰린 청약 증거금만 12조 원 정도 됐습니다. 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영끌에서 공모주를 보통 청약합니다만. 뒤집어 말하면 다른 곳들보다 지금 관심 가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 증시에 무조건 좋으냐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조선 기자재업체 현대힘스 그리고 포스, 키오스크 만드는 포스뱅크 모두 지금 청약 보니까 최종적으로 1,231대 1 경쟁률 나오고 전부 다 희망 밴드 상단 초과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변수는 앞으로도 청약 잘 될까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하나 살펴볼 게 이 나사 만드는 제조기업 중에 이닉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닉스 정오였는데 이닉스가 오늘 공모가 공시합니다. 이때도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를 할까?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에 실제 들어가는 기업들 이곳의 초기 주가 성과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디냐면 우진앤텍이 24일에 상장하거든요. 우진앤텍 보면은 다른 곳들처럼 따따불 그러니까 주가가 공모가 내배까지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아파트 분양 시장처럼 지금 묻지마 청약 공모주는 사실 뭐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청약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닉스라는 기업이 23일 날 일반 청약 공모가 받은 다음에 일반 청약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국판 이케아 노리는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죠. 스튜디오 3위기 25일에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네 이닉스와 스튜디오 3위기 다음 주에 공모주 청약 준비하실 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사랑해 네 이닉스와 스튜디오 1위기 바랍니다. 로 Anderson 고 thin 제품로idden 시청해 주신 JOHN 학교 출발 의혹으로 청약 롬 х 정롬 부 지지해 주신 여러분ście 소양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いitus